한국국토정보공사 정지수 의회는 전국지방 인사권 독립준비 독립소를 구성하고 확대하고 주민의 뜻이 의회를 통해 나타나고 실험 될 수 의회 실수로 의회 공무원 진류운용도래로 제정한 독립된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권한 원을 청주도기사 권한대행 우병권입니다. 오늘 참 기쁘게 있어서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통화정비가 가서 일을 행사 대상인 주제로 전국의 바탕으로 해서 두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 우리 의원이 생겼지만 민주정부 1위인 우리 김재진 1600명의 기초의원들의 우리 더불어민주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에 여쭤납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윤 외인 사건원입니다. 6급대표 입법정책 담당관실의 이신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선원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사항끝당 후의 터치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공사입니다. 네 자세공사입니다. 네... 1,2,3 자세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